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잘했습니다. 분사로. 분사로야, 분사로. 됐어. 철차하자. 네. 나 물 맞았어. 제일 열심히 해 보이죠? 자, 하나, 셋, 셋! 아까 할 때 이건 내렸어야 되는데 어? 그랬었어야 되는데 누가 다 들어왔어? 얘를 이렇게 해서 딱 내리고 왔어요. 나 홍수 안 떨어졌어? 얼굴에 다 튀었어. 나 물 순대 띈다고 실제로 처음 쏴 봐. 잘했어, 잘했어. 뒤에서 어찌나, 어찌나 잔소리를 해야 되지. 아프지. 뒤에서는 수려. 나는 좀 잡아. 수령해서 아프다고. 잡으라고? 문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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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. 야, 야 잠깐 잠깐 잠깐. 앞으로, 앞으로 더 쭉쭉쭉. 지금 장동오빠의 기분은 이제 다. 이제 다 반년 만에. 아유 죄송합니다. 아유 죄송합니다. 장동오빠가 늘 한 마리 이 마리였구나. 아 참 저기는 바랬는데 저처럼. 아 그러면 얼굴을 다. 제가 얼굴을 싸버렸어요. 그래서 그걸 저기로 내려야죠. 다 나 때문에 다시 물 꼭 다 맞았어. 나 때문에. 왜 그래? 그래서 다 물 꼭 다 맞았어. 나는 처음에 정렬해서 맞았어. 뭐. 처음인데 이 정도면. 그게. 잘했어요. 뭐야 그거 왜. 잘하시나. 어. 불 잘 끄면 되는 거지. 불에다 보면 좀 튈 수도 있는 거고. 그럼. 이게 또 불 끄는 뮴인데. 큰 불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. 불을 꺼다라는. 또 하나의 그런. 염심이 생겼달까. 소판관으로서의. 되게 큰 임무를 해낸 것 같아요. 작은 불이었지만. 되게 큰 불이 될 수도 있잖아요. 별로 반창술 한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. 그래도. 조차하게 잘 꺼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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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